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 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모평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자리를 마련했냐면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6월 모평전 일주일 전이죠 지구과학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할 건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거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알 거야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구과학은 내가 수능 일주일 전까지도 얘기할 거야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지구과학도 암기 요소가 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내가 무언가를 딱 하나 펼쳐봤다 그럼 거기서 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 늦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너무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죠? 그런데 공부를 한 것만큼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한 것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지구과학의 일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답 정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오답 정리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거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내가 아는 내용을 틀렸을 때가 제일 크리티컬이에요 사실은 이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은 그냥 막 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을 확실히 맞히자는 거야 아는 것을 확실하게 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아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다래 어떻게 말투 왜 이래?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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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되는데 아는 것을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거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계속적으로 인풋을 넣어줘야 돼 머릿속에다가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잘못이다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책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막 생각이 안 나면 짜증 나거든 스트레스 받거든 그건 나도 알아 당연히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공부에 효과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쉬운 거나 아는 걸 틀리면 답이 없다 아는 것을 확실하게 맞히는 게 중요하다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1순위야 무조건 1순위 어려운 킬러문항을 갖다가 학생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는 아주 좋은 자세야 그런데 킬러문항 맞추고 2점짜리 2개 틀린다 쉬운 거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점짜리에 가산점 붙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서 단단하게 기초를 확실하게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그게 이 얘기야 그래서 안 틀리도록 여러분들 기존에 틀렸던 것들 다시 한 번 오답 정리 잘 하시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다시 봐야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 회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개념 회독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회독을 많이 하시면 좋냐면 완전히 높은 하이스코어를 갖다가 노리는 친구들이 가장 효과적이야 지금은 선생님 저는 한 한두 개 틀려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지금 개념 회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이게 문제 오답 정리하다가 개념 회독을 하되 약간 게릴라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게릴라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 크게 대단원이 3개가 있잖아 1단원이 고체죠 그리고 2단원이 유체 3단원이 우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 2, 3단원이 유기적 연결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1단원의 어떤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걸 딱 다시 보는 거야 오답 정리하다가 아 뭐가 잘 안 떠올라 아 나 지질시대 연대표를 다 외웠나? 하면서 보는 거야 다시 그게 암기 좀 약한 친구들은 전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내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 게릴라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대신에 확실하게 지금 확실하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개념 회독을 했어 그래서 어떤 특정 내용을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나는 이게 나오면 반드시 맞힐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겨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을 제대로 본 겁니다 아직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면 상관없는데 잘 보면 얘들아 너희들 이 캐스트 볼 이유가 없어 잘 보는 거는 다 좋은 거야 그냥 무조건 근데 문제는 점수가 안 나왔을 때란 말이야 그쵸 그럼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 그렇다고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수능이 아니잖아 그리고 시험 볼 때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 유형인데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 실수할까 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한 거면 너희들이 한 만큼 딱 받는다고 생각하면 맞아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노릴 수가 있거든 그 생각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개념 회독 하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시험장 가서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리한 노트들이 있거나 아니면 개념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시험 보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장에서 봐야 할 노트들 정리 노트를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나 이거는 직전에 꼭 봐야 될 것 같아 지구과학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든든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으면 일주일 동안 좀 만드셔도 돼요 뭐 쓰는 거 귀찮으면 그냥 책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거 갖다 하셔도 되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필기 노트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봐야 하는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세 번째 내 실수를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죠 실수 노트 내가 만드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참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고질적으로 실수가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되게 짜증나 진짜 나 이 기분 알아 되게 승질을 하고 되게 짜증나고 막 그냥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이런 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정리 노트에다가 내 행동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아무래도 모평은 다른 시험보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실수 노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테스트해 봐야지 만약에 실수 노트를 작성했는데 효과가 만약에 있어 그럼 성공 효과가 없어 그럼 방식이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럼 방식을 또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렇게 우직하게 공부한다는 건 참 좋은 자제인데 그 안에서의 우리의 방식들은 되게 유연하게 여러분들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나한테 최적화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수 노트 점검 알겠지? 점검하시고 아니면 내가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를 몇 가지 적어 적은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난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지 아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암시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되게 커 그 다음 체크 평가원 시험은 낯선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낯선 문항에 대한 예상이 되게 필요해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거는 낯선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수능 15번, 20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정답률이 되게 낮았거든? 근데 15번 문제에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뒤에 있는 거 다 틀렸다고 아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안타까워 그 친구가 다른 거 되게 잘 봤거든 다? 다 1등으로 떴어 근데 뒤에서 그냥 후루룩 만 거야 마지막 교실 그것도 이 친구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됐거든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원래 잘하는 친구였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문제를 계속 잘 풀었던 거지 계속 약간 실패가 없었던 친구야 근데 한 번 딱 보니까 보니까 되게 당황한 거지 자기가 그런 거를 아 나는 이건 내 머릿속에 계획 속에 없었던 건데 해버린 거지 아 잣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시험 보다가 그냥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잘 가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제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웃긴 표현이 갑니다 제낄 줄 아는 용기 아 뭐냐면 이 문제가 당장 안 풀려 그리고 지구과학 문항은 중간에 너희 덕 걸렸어야 돼 뭐 십 몇 번대에서 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딱 봤는데 바로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고 아 이거 바로 해결이 안 되겠는데 그럼 바로 제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셔야 돼 이게 약간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기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시험장 가면은 얘도 공부 잘해 보이고 쟤도 공부 잘해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아 저 새끼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실제로 근데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라고 왜? 그게 너무 중요한 자세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 생각하고 제껴요 일단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이 문제가 어떤 거였지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문제 붙잡고 질질질질 끄다가 시간 다 보낸 다음에 시간 다 지나면 뒤에 있는 문제는 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연습을 해봐 좀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럼 제끼고 시간 운영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 물론 낯선 문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니면 까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진짜 낯선 거야 세 번째가 제일 베스트죠 이 정도면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어떤 문항이 나오든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는 행동 여력이 똑같아 완전히 그래서 긴가민가 하거나 뭐 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좀 읽어두고 좀 생각해두고 아 다른 문제부터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낯선 문항이 나올 거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낯선 문항이지만 반드시 배운 것이다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교과 과정 안에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걸 풀 때 어떻게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런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보고 어떤 특정 개념을 잘 떠올릴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는 내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행동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낯선 문항에서 배운 내용의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뭐가 안 떠올라 그러면 그 다음 행동요령은 단순해 무조건 문항 내의 조건을 잘 보시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문항 내의 조건을 보는 거 밖에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시험 보다가 뭐 교재 꺼낼 거야? 못하잖아 그냥 순수하게 문항 내의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풀린다면 근데 이거 잘 해내잖아 그럼 문제풀이 센스가 확 올라가거든 아 이게 이래서 나온 조건이구나 이런 걸 그 순간에 딱 캐치하는 순간 그 시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평가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후 복귀를 하는 거야 시험 후에 여러분들 복귀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귀하는 건 근데 복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야 처음 드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 만약에 문제를 맞췄어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의 방향성이 맞은 거야 근데 문제를 내가 틀렸어 그럼 내가 처음 드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든 혹은 논리든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 오답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드는 생각을 딱 보고 내가 논리가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의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지구과학에 한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상한 대로 막 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야 논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못 봤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왜? 나의 문제점을 찾았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요? 이럴 수도 있어 고쳐야지 뭐 당연히 다 맞으면 좋고 만점 받으면 좋고 1등급 받으면 좋습니다 그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좋지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맞아요 힘든 일이에요 아 다른 선배들은 이걸 다 걸어갔단 말인가? 맞아요 다 했던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념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기를 잘 채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썼어? 봐봐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우리 늦지 않았어요 알겠죠? 자 오답 정리하시고요 아는 걸 확실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념 회독을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면 게릴라식으로 그래서 그때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시험장 가거나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할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수 노트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로 하는 실수들 많이 하는 실수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낯선 문항이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거는 낯선 문항이지만 반드시 배운 내용이고 교과 과정이 있는 거다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문항 내의 조건만 가지고 해결한다 알겠지?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만약에 공부가 잘 안 되시면 기존에 했던 것만 여러분 정리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아는 것을 틀리는 데 대한 불안감이 더 커요 왜냐하면 아는 걸 틀리는 순간 여러분들 진짜 멘탈에 타격을 받아요 수능 마지막 교시의 지구과학을 보통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멘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구과학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파이팅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일주일 뒤에 유평 직전에도 수요상담소 한 번 더 찍을 겁니다 그때는 좀 색다른 내용 직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